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술사 차길령입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형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웠죠. 인정. 조금 어려웠습니다. 시험을 보고 당황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 목표는 수능이라는 거 그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이 9월 모의평가가 6월 모의평가랑 뭐가 달랐죠? 출제 범위가 달랐어요. 6월 모의평가까지는 전범위가 아니었잖아요.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전범위, 수능이랑 똑같이 전범위의 시험을 본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9월 모의평가 조금 못 봐도 수능날 가서 잘 보면 되죠. 우리가 오늘 시험을 통해서 지금 남은 70일 동안 어디에 집중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전체적인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문항 분석도 하겠지만 6월하고 9월은 모의평가 자기가 봤던 결과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돼. 그 시간을 아끼면 안 돼. 다른 거 하는 것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해설 강의뿐만 아니라 총평도 굉장히 집중해서 신경 써서 촬영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바둑도 그렇잖아. 바둑 다 두고 나서 집에 와서 복귀하잖아. 다시. 오늘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어떻게 졌는지.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복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쳐봤잖아. 모의고사를 보고 와서 자기가 틀린 문항만 보고 휙 던져버리는 학생들 실은 되게 많은데 그럼 안 돼. 내가 풀었던 문항 맞았던 문항. 그렇죠? 그중에서도 자기가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잘 풀었나? 아니면 더 잘 풀 수는 없었나? 아니면 혹시 내가 좀 잘못 들어갔는데 운이 좋아서 맞은 게 아닌가? 내가 이런 조건을 챙겼어야 되는데 실전에서 그런 조건을 안 챙겼어. 못 챙겼어. 근데도 문제는 맞았어. 근데 실전에 수능에 가서는 내가 챙기지 않았던 그런 조건들 내가 이렇게 한번 검토해봤어야 되는데 검토해보지 않았어.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안 돼가지고 답에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다른 문제에서는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 오늘 이 본 모의평가에도 그런 문제들 실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은 1번부터 끝번까지 물론 앞에 있는 그렇죠? 대부분의 10몇 문제, 15문제 정도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한 나머지 15문제 정도, 전체 한 50%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할 때 항상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처음부터 봐라. 처음부터.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처음부터 봐라. 선생님의 풀이란, 선생님의 생각이란, 여러분들의 생각이란 꼭 맞춰봐라. 그렇죠? 자, 지금 이번 이 9월 모의평가가 최근이랑 조금 달랐던 점이 있어요. 그동안은요. 어떤 함수의 시기나 값을 어떤 제시하는 조건을 이용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요. 그림이나 그리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됐어. 가형도 그렇고 나형도 그렇고. 다 7문항씩 출제가 됐어요. 그게 조금 달랐고요. 합답형의 문제는 이제 가형, 나형 한 문항씩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빠짐없이 출제됐던 빈칸 추론 문제가 나형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형에서도 이제 20번 문항에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뭐 증명 문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왔잖아. 요번에는 그 경우의 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공 넣는 거. 그죠? 그 문제풀이 단계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문제가 이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 특이했던 그 킬러 문항. 그죠? 오답률이 뭐 95%야? 뭐 거의 다 죽었다며. 이 가형 30번은요. 보통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문제 나올 때 그죠? 가형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나와? 초월함수가 나오잖아. 근데 요번에는 다항함수가 이제 연계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야. 그게 굉장히 특이했어요. 이 다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바탕으로 이제 접근하는 문제풀이, 문제가 나왔다는 게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그죠? 그동안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초월함수하고 다항함수하고 연계됐던 문제들. 자, 그러면 등급컷부터 해서 하여튼 단원별, 그죠? 그 배점별 어떻게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싹 그 이 연구원들이요. 벌써 싹 분석을 해서 이제 줬어요. 선생님한테. 그죠? 자, 예상 등급컷입니다. 작년 수능이 조금 어려웠잖아. 작년 수능에 이제 1등급컷이 몇 점이에요? 92점이었어요. 이번 1등급 이상 등급컷이 92점이야. 똑같네? 그리고 2등급컷 같아. 3등급컷은 작년 수능이 83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상이 이제 80점이야.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야. 힘 내라는 거죠. 자, 이제 과목별 출제 문항 개수를 볼 건데 우리는 4점 문항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잖아. 이번에 보니까 4점 문항이 어떻게 돼? 544야. 544. 그러니까 미적분투가 제일 많이 나왔어. 한 문제 더 나왔네, 그죠? 작년 9월엔 445였어. 445. 기하 백댄 한 문제 더 나왔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뭐 수능에서 어디가 더 많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예상하건대 미적분투나 기하 백터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나오겠죠. 그쵸? 자, 단원 배점별 출제 문항 개수인데 요거는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미적분투랑 확률과 통계랑 기하 백터를 보니까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니? 미적분투가 12문항이야. 제일 많이 나오네. 누가 2등이야? 기하 백터. 10문항. 그죠? 확률과 통계가 8문항. 배점도 보면요. 누가 제일 높아요? 얘가 40점을 가져가네요. 미적분투가. 그리고 2등. 기하 백터가 32점을 가져가고 확률과 통계가 28점을 가져가네요. 자, 확률과 통계가 배점은 가장 낮은데 물론 이제 1등급, 2등급은요. 보통 확률과 통계 잘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3, 4등급이 확률과 통계를 좀 어려워해. 근데 꼭 이 얘기는 하고 싶어. 니네 최근 기출문제 봐봐. 통계가 어떻게 나오나? 맨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네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전체 뭐 통계 뭐 이걸 다 보려고 하지 말고 최근에 나왔던 문항 한 50문항 정도만 집중적으로 봐도 그죠? 선생님이 이제 그 알잖아. 그 수능적 발상 압축 강좌에서도 그렇고 4점 문항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그렇고 나올 문항들만 집중적으로 나중에 공략하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그런 것만 봐도 점수는 오른다니까. 진짜 확률과 통계 중에서 통계는 맨날 나오는 게 나오는 문제가 나온다고. 이거 틀리면 정말 눈물 나요. 70일? 충분해요 시간. 시간 통계? 다 맞아야죠. 진짜. 전체적으로는 뭐야?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나왔니? 1등이 삼각함수네. 미족분투의 삼각함수. 자, 넘어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목별 4점 문항 개수 다시 한 번 썼는데 미족분투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거. 지금 지난 6월에는 기하 벡터가 굉장히 적게 나왔는데 이거는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전범위가 아니었잖아. 그죠? 이번에는 기하 벡터 끝까지 나왔으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때는 이제 전범위가 아니었다는 거 참고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답률. 이제 베스트 3만 봅니다. 오답률 3위는요. 21번이었어요. 오답률 약 59% 정도. 이 문항 그렇게 쉽지 않았어. 근데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니네 지금 이 인테리어 알파에서 T까지 FX, DX를 새로운 함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얘를 정적분 값으로 놓고 그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선택의 갈림길이 있었을 거야. 1등급, 2등급들은. 근데 선생님은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 니네 선생님 알죠? 선생님의 모토가 뭐지? 간결하고 빠르게. 그죠? 그럼 선생님은 당연히 뭘 선택했을까? 그냥 얘를 정적분으로 해석해서 정적분 값이 0인 그런 T의 개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결하는 게 훨씬 쉽다. 만약에 얘네들이 내년에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 수능 문제집 같은 것들 풀이를 쓰는 사람들은 아마 얘를 새로운 함수로 놓고 해설을 쓸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니까? 니네 시중 문제집 해설 쓰는 사람들은 뭘 고려하지 않아? 당신들이 그 해설을 보고 수능 시험장에 가서 3분 20초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은 고려 대상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교과서적인 해설을 쓰는 게 그 해설을 쓰는 연구원들의 유일한 목표야. 근데 선생님은 강사잖아.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은 니네가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선생님의 가장 큰 관심사야. 그죠? 모범답 아니고 나발이고 그죠? 시험 시간 안에 해결해야지. 그런 의미에서는 선생님은 얘를 새로운 함수로 놓지 않고 푸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쉽지 않았다. 29번. 오답률이 85%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대부분 사망하셨죠. 사망하셨는데 실은 이 문제를 잘 뜯어보면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문항들의 그 구조를 잘 뜯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문제도 신유형이야? 노. 뭐 보통 문제집이 없어? 있어요. 그죠? 핵심이 그러니까 얘도 잘 뜯어봐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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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을 깔아놓고 그 사이를 살짝 연결하는 거야. 그 연결고리만 살짝 바꾸면 애들이 막 헤맨다고. 이거는 개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지금 뭐 그거 얘기할 시간은 없고 70일 남았으니까. 그죠? 한마디만 하면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부터도 우리가 문제를 볼 때 개념을 자꾸 적어봐요. 옆에다가. 선생님 지금 70일 남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 아니야. 70일 남았더라도 그렇게 해야 점수가 오른다니까. 그냥 이런 문제 니네 시중에 나와있는 문제집 풀 때도 자꾸 맞았냐 틀렸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부라는 게 뭐예요? 공부라는 게 내가 모르는 거를 알아내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니네 답을 뭐 어떻게 해서라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막 정신없이 풀다 보면 그냥 답을 맞추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지 말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그 점수를 올리고 싶으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지금부터라도 이 문항에 들어가는 개념들을 이렇게 니네들이 정리를 해보라고. 그렇잖아. 니네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는 뭐 할 거야. 그죠? 뭐 파이널 살 거야. 그때 일주일 전에. 봉투 모의고 사면 살 거야. 아니야.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해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선생님 70일 남았는데 정리하라고요? 정리하라니까.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내일 모레 공부한 내용들도요. 65일 후에는 까먹을 수 있어요. 정리가 최고예요.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얘도 뜯어보면 결론은 뭐야.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그죠? 자 30번. 어우 얘는 특이했다. 왜냐하면 초월함수랑 2차함수. 그죠? 이런 다항함수랑 섞어놓고 그죠? 뭐 이제 뭘 물어보는 건데 해설강에서 워낙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제 분석할 거니까. 그죠? 오답률이 뭐예요? 95%예요. 와우. 뭐 그냥 거의 다 죽었어요. 사망하셨어요. 자.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선생님이 그 항상 하는 얘기는 실은 같애요. 같은데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서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요. 선생님 72일 남았는데 결과가 다를까요? 그럼요. 지금 점수가 이렇게 이 정도에 있는 애가 팍 떨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애가 팍 올라가기도 해요. 선생님 제가 지금 여긴데 올라갈까요? 올라간다니까. 그런 학생들 선생님 많이 보셨어요? 너무 많이 봤어. 진짜. 지금 일단 여러분들 본인이 지금 2등급 이상이 만약에 안 나온다. 어. 내가 지금 3등급 밑에다. 그러면 전략은 단순해요. 고난도 문항을 공부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버리는 게 좋아. 차라리. 그러니까 평범한 킬러 문항이 아닌 지금 오답률 베스트 3문항이 아닌 나머지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는 전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 시간 내에 푸는 거. 자꾸 시간을 줄이고 문제 푸는 속도를 높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그리고 작년 수능이나 이제 뭐 6월 9월 모평을 보면 이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항들은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야만 되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한 문항당 한 10분 정도 투자해야 돼. 그러면 3문제 푸는데 몇 분 걸립니까? 30분 걸려요. 30분. 그렇죠? 그런 문제풀이에 이제 막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쏟아 부려면 나머지 문항 그렇죠? 평범한 난이도의 문항들은요. 굉장히 빨리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풀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그 이 보통 우리가 보는 이 4점 문항들은요. 그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문항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느껴요. 기출을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걸 느낄 거야. 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이런 문항에서 단축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 현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28문제를 60분에 푸는 연습을 시킨다고. 요번 전체적으로 그 시험 좀 이제 어려웠다 그랬잖아. 근데 선생님 현강 학생들 지금 뭐 카톡도 문자도 오는데 현강 학생들은 다 맞은 애들이 되게 많아. 진짜. 아까 그 킬러 문항 30번 맞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나 틀린 애들이 그거 보통 30번 틀렸더라고. 자 그리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리상태가 여러분들 시험성적이랑 굉장히 관련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봤던 모의고사만 분석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해. 틀린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정리해. 노트를 만들어도 좋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모의고사 시험지를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거기다 잘 정리해. 그게 성적을 올리는데 정말 직결되는 그런 방법인데 자꾸 자기가 여태까지 오래 봤던 모의고사들이 절로 쳐버리고 자꾸 새로운 문제집만 사서 푸는데 좋은 전략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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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 2등급 이나 1등급 이라고 한다면 고난도 문제 대부분을 맞춰야 되겠죠. 실질은. 그래야 수능에서 1등급 맞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이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 3문항 2문항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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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고난도 문항만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냐. 그렇지 않다니까. 차라리 나머지 평범한 문제 27문제 28문제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 그래서 실제로 니네 수능 가서 30번 이런 문항들을 보면 다 출제자들이 만든 문제야 그런 문제들은 만든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집을 풀어봤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막말로 다 녹아다 까야 된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굉장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쵸? 최소한 세 문항 푸는데 30분, 40분 정도는 확보해놔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돼.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이번 시험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내가 부족한지, 뭐가 부족한지를 써봐. 대충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랑 내가 써보는 거랑 되게 달라. 그리고 설마, 설마 아직도 기출문제 분석이 끝나지 않았다. 최근 5개년은 5개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기출문제 분석을 끝내라.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적 발상 압축강좌를 만들었잖아요. 압축강좌는 뭐냐면 그냥 최근 3개년에만 집중하는 거야. 3개년. 그렇죠? 정시간이 없으면 수능적 발상 압축강좌를 통해서 최근 3개년에 집중해라. 그리고 저는 선생님 4점 문항 좀 어려운 문항들만 집중적으로 기추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4점 문항 마스터 클래스를 보면 뭐가 있죠? 역대로 나왔던 그 기추들 중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 그중에서 좀 어려운 것들만 선생님이 챕터로 만들어가지고 4점 유형 마스터 클래스는요. 전체를 다루지 않아요.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딱 나오는 것들만 그냥 집중하는 좀 어려운 애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4점 문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싶다. 이런 애들은 4점 유형 마스터 클래스 강좌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수능 발상도 하고 4점 유형 마스터 클래스도 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파이널 강좌를 선생님이 오픈했어요. 그리고 실은 딱 한 강좌만 빼고 다 끝냈어. 한 강좌 빨리 올려달라고 이제 학생들이 맨날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선생님이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주에 찍을게. 이거 하느라고 다 봤어. 선생님이 진짜 미안해. 빨리 찍을게. 그죠? 파이널은요. 그런 거예요. EBS 여러분들이 다 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중에서 정말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뽑았어. 거의 찍기 수준이야. 파이널은. 물론 그리고 이제 뒤에 예상 문제들이 있어. 선생님이 파이널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는 거는 알고 있죠.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는 거는 파이널 문제지를 푸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지켜라는 지금 남은 기간이 70일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마. 정말 내가 어쨌든 너네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수능 날 내가 아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공부 다 했다. 시험 보러 가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수능 보는 날까지도 뭔가 부족한 거 갖고 다 못했고 아우 저거 해야 되는데 내일 시험이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지켜서 여러분들이 점수 올려야 되는 제일 약한 그런 부분부터 공부를 해라. 지금 새로운 문제집을 사가지고 처음부터 공부한다. 그게 제일 미련해.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능 적발상 압축 강좌 통해서 기출 분석 빨리 마무리하시고 4점 유역 약한 사람들 4점 유역 마스터 클래스 강좌 하시고 그렇죠? 내가 예상 문제 풀고 싶다. 그리고 또 EBS에서 뭐가 나올지 좀 예상 문제 좀 뽑아줘라. 이런 학생들은 파이널 강좌 들으시면 되고요. 봉투 모의고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봉투 모의고사는 수능 보기 한 3주 전 정도 전에 여러분들 집으로 배달될 예정입니다. 물론 신청한 학생들만 배달이 되겠죠. 자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이런 총평을 듣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아. 수능 총평 했을 땐 여러분들 안 들을 거잖아. 그렇죠? 어디 가서 놀고 있을 거 아니야. 노래방 가겠구만.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시험 잘 봐가지고 막 가족들이랑 밥 먹고 그치? 보고 싶었던 영화들도 다 보고 막 잠도 3박 4일 자고 여행도 가고 정말 여러분 설레지 않습니까? 자 그날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70일 여러분 최선을 다합시다. 수능날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떨릴 수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떨지 않는 그런 노하우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 힘으로 실은 그렇게 떨리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도 있었냐면 수능 시험장 가서 팬이 막 떨려가지고 쓸 수가 없었던 그렇죠? 그런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떨지 말고 하여튼 근데 실은 공부 열심히 하면 좀 덜 떨려요. 자 일단 그 시간 내에 푸는 연습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수능 시험 날 가서 굉장히 떨리고 긴장이 되면 실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감안하시고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절대 정말 포기하면 안 돼. 수능 아니 지금 만약에 성적이 이렇게 나왔어. 하지만 수능 시험 날 가서 진짜 잘 보는 애들 많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수능 때까지 최대한 치열하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걸 걸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모든 걸 이제 불살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또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세븐에두가 여러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모두 모르는 문항 질문하세요. 마지막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상담하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다 게시판에 쓰세요. 차결렬 선생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쓰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선생님한테 전화해. 그러면 물론 이제 대부분은 못 받지만 부정중 전화 오면 선생님이 또 전화하고 그러거든 학생들한테 차 타고 왜냐하면 이동할 때 운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러니까 힘내시고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SOS 하면 선생님이 달려가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전화는 할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 마지막까지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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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